이래서 이제 쌈을 싸 먹었네. 살짝 데치게. 쌈도 이렇게 데쳐서 먹었어? 그렇지, 그렇지. 빨리빨리, 빨리빨리. 진짜 방송 중에 죄송한데요. 포토타임. 공작새 같아, 공작새. 지금 아버지 손맛이랑 전통시장에 만난 거잖아. 종훈이가 그 얘기를 해 줘서. 얼마나 의미가 있노? 이게 발레하고 미나리가 들어가니까 향이 진짜 코에서 장난이 아닙니다. 형 진짜 잘 가져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쌈 싸주세요.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고 있었는데. 장난 아니죠? 와... 형 좀 많이 드세요. 공원아 좀 기다려봐라. 내가 2021년 기운을 잠뻑 담아서. 감사합니다. 제일 좀 맛있는 부위로. 후후! 충분히 혼자 단독 소리 질러! 자, 간만에 해보라. 간만에 텐션. 이 기운을 제가 봤습니까? 저쪽, 저쪽, 저쪽. 방호동 선배님의 이 기운을 제가 봤고 있어. 풍간다, 풍간다, 풍간다. 자, 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아따, 아따. 항공모. 확실히 기운이 다르네. 네, 맞다. 이렇게 기운이 달라요. 바로 기분이 그렇다. 정성껏 봐주니까 진짜 힘이 장난이야. 기운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막 눌려 있었거든요. 우리 먹방 꼬문디끼리. 너도 하나 싸고, 너도 하나 싸서. 합체해서 주문에 하나 줄까? 네. 우리 거북띠 사법민들의 기운 한번. 이야... 2021년 신중년은 우리 성중근의 해가 되기를.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이렇게 까불인데. 까불 데가 없어요, 까불 데가. 까불이! 까불 데가 없어. 까불이, 까불이, 까불이. 까불 데가 없어. 까불 데가 없어. 이제 내가 국수 한 그릇씩 삶아줄게. 오예! 탄수화물. 타이밍이 탄수화물 타이밍이다.